건강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공동연구팀은 질병이 없는 일반인과 암환자, 환자 가족, 의사 등 4개 집단 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 일반인의 46.2%가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암환자의 경우는 59.1%, 환자 가족은 58%, 의사는 63.6%로 나타났으며 이런 비율은 병의 경과가 악화할수록 높아졌습니다. 연구팀은 일반인과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많은 사람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